디비딱 상점에서 룰죽전기 나오면 리트 오예 근데 블리트 어떻게 잡지? 죽으면 리트하면 됨 아하 저거 썼어야 했는데 실수했네 바지직 썼어야 했는데 그래도 딥백트라서 라가 블링 잘 잡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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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라가 불리는 키마공 및 전망 깎은 이펙트 견해 아님 밀집도 깎아야 된다고 생각한 참고로 나 초록색 아니다. 님 말이 맞음. 조금만 더 잘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아씨 답답하네. 조금만 더 잘 나오네.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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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her You Monkeyаст Carruskные플λα게.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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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잘 잤구나. 빠바바 빠바밤 허순에서 텐촉 잘못 썼다. 클럽스2에서 BGM담당은 racist 똑같다고 하던데 슬더쓰가 비재미 참 좋아 슬더쓸투 아 현돌먹기싫어 그래도 버퍼가 1뎀은 좀 안맞겠지 현돌이 있으면 1뎀 막을건 2뎀 막겠지 현돌쉣 알고리즘 못보봤쇼 바잉공물드 바잉공물드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되지 바잉공물드는 바잉공물드인데 바잉공물드인데 바잉공물드라고 적혀있어서 바잉공물드라고 했을 뿐 하하 하하 빙rage 하하하 하하하 빙ах하하 고기 뜯는 디펙트 브래쉬 미트 아우 체력 둘둘 닮는다 그리고 보기 무금은 낫는다 보기 물어 오기무라 일본인 이름간대 이펙트야 제발 서고 박타좀 쳐줄래 돌살루트에 타니? 아아아아 쓰레기저식 볼살루트라니 과로시 고혈압으로 잡기 챌린지 하는중임 볼살루트 프리컬 볼살루트 와 일댓막았다 와 정확하게 일댓막았어 놀라운 수준이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일댓을 막지? 신기 아닌가? 아 그 상섭놈 아휴 축전기 많아서 룬축전기는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닌것 같긴한데 내 신성이 현자의 돌 칼책 잡을 수 있나? 던댄 던댄 너무 약한데? 창의적인 인공지능 같은거 없나? 어휴 어휴 디펙트 이렇게 약해도 되는거냐 어휴 오케이 이미고 아휴 어차피 이길 수 있을 것거든. 헐 이놈강. 헐 서울주의. 님들 서울주의가 났나요 인지 편향이 났나요. 상점에서 인공물 나올 수 있는데. 룸피다. 님들 인지 편향 이거 좋은 건가요. 아 25뎀씨. 아잇 아니 잠깐만 제발. 여기 여기. 그것만 빼고 때리라는 의미가 아니었단다. 디팩트야. 아이고. 백꽃. 폭풍이랑 일제사격. 둘 다 괜찮은데. 폭풍들 보죠. 폭풍로봇. 디팩트 점토. 버퍼는 못 줄 것 같은데. 서지 편향에 버퍼 핵분을 다 필요한. 서지 편향에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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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물 있는데. 상점을 그렇게 갈 필요도 없을 것 같네. 룬축 전기도 이미 먹었고. 여기로 가야겠다. 서지 편향에 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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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t 직접 채용. 선천. bull Allegro. 서지 편향. 국가에서 디펙트를 지원한다. 디펙트 지원하는 건 낭비기 나지. 아 빠르게 쓰면 안되나 안됨. 뭘 강화하지. 밀드빌 차이나니까 강화할만해. 아 빠르게 쓰면 안되나 안되나. 눈보라. 요즘 눈보라 많이 컸네. 계속 활짝거리고 가려. 펜촉이 있으니까 쓸만해 날것 같네. 상점 가속. 아 시우자. 아. 아 참. 아. 아. 이 정도면 깰것 같은데. 또 디펙트라서 또 못 깰것 같기도 하고. 뿌리 깊은 디펙트 불신. 다른 캐릭터로 이 정도 잘 풀리면. 깨겠네 하는 듯. 얘는. 또 어떤 억가로 죽을까. 맞고 오기보자. 예언부의 카드 그림 이해하게 될 것. 아. 복선 까는 미스노곤. 와 매형 디펙트에겐 용광로도 사치가 아닐까 얼른 안사도 되겠지 룸핀드 야 이렇게만 나오면 진짜 센드 이건 센게 맞지 알고리즘도 두번씩 키워야지 앤 드롭빙 빡빡이 아저씨 빡빡이 아야 빡빡이 아야 빡빡이 아야 빡빡의 인공물 아기 자식아 이펙트 인공물 도둑 거인의 머리 알고리즘도 두번씩 키워주고 어떻게 이해해 질수가 있겠어 이건 이겼지 이펙트가 진다는건 상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씹고 오면 그 세트 1만 보여주는 거죠 뾱빡이 아기 자식아 ㄹ빡이 아기 자식아 ㄹ빡이 아기 자식아 억직한 소리 아니 까마귀도 잡았으니 액세스리도 이제 마지막이군 가기 전에 작별 인사로 한가지 알려주도록 하지 달팽이야 너네 와 창방도 이렇게 나올거란 밑밥이 아닐까 곡선 까는 미친 로봇 백분열 방열판 맨 밑장 진짜 끔찍하다 백분열 방열판 맨 밑장은 디펙트 잘못이 아니기는 그냥 게이미 거지 같은거지 뭐 클덕스 연승런 깨지는 연승런 깨지는 것도 무섭단걸로 깨지겠지 트로 카드 전부 맨 밑장 또 한 잔 산업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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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스택 컨트롤 컨트롤 안 컨트롤 쓴 슈 필요 없고 역장 하나 들고 할까? 디펙트 이자 쓰기 고동 딜을 못 막아서 aw 허허 아 흠 으 으 으 지금 내 밀집 건드렸니?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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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밀집 깎았어 어 밀집 가져가서 포션 만들어주려고 가져갔네 아 먹어나 볼걸 끝났네 디펙트의 모험 완 이거 강호해주고 안되나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난 괜찮아 크 디펙트 너무 강하다 디펙트 강함에 취한다 심장수색 현돌심장인데 디펙트 흠집도 못내는 철에 약해 빠져가 아 정말요 그럼 맨날 디펙트 벌써 맨날 디펙트하고 있잖아 언제나 난것처럼 얘기하네 죽어라 삐 찍찍이 역시 비탄이 딱인가 얘네 둘이 스택 같아서 관리하기 편했다 리워드를 주는 유물 룸피 나오는 순간 끝난 게임이긴 했어 알고리즘 두개나 있었는데 창방 개혁가 당할 확률은 있긴 했지만 끝난 게임 끝난 게임 끝난 게임 감사합니다.